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아원TV입니다. 오늘은 P.I.의 겁도 없으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페이스북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도 없으나 사당에 빠졌다. 아마 청소 수집은 오래 아니겠구나. 겁도 없으나 맘에 빠졌는 건데 딱 마지막 천만의 날 어떤 패드를 키울까. 불꽃처럼 옆이 안 와서 감정의 피해 끝이 나고 서로 깨나게 돌아 출발하려면 스누피 나러 터질듯이 높으면 차 레이드를 꾸며놨죠. 어떤 상수도 어떤 슬픈도 모른 체로 서면 좋던 네 감이 네가 널 맘에 품었지. 한순간의 두근거림과 세상을 맞바꿨지. 바보같이 겁도 없이 난 사당에 빠졌다. 아마 청소 수집은 오래 아니겠구나. 겁도 없으나 맘에 반응 건넸다. 마지막 천만의 날 어떤 패드를 지을까. 겁도 없으나 비가 심장 부근을 날아다닌 기분. 사랑한다는 말과 동시에 시작될지. 비교는 우울은 물을 없앨고. 그 약탄물이라도 난 기껏 점기에서 깊이 아래로. 겁도 없으나 사랑에 빠졌다. 아마 청소 수집은 오래 아니겠구나. 겁도 없으나 맘에 반응 건넸다. 마지막 천만의 날 어떤 패드를 지을까. 겁도 돼도 없으나 오죽당하게 놀아 삽신으로 나. 들어선 게레는 네가 자꾸 아름다운 눈에 보나 출렀다. 아까는 운명이 없었는데 네가 땀 문이 오는데. 다 돌출한 내 학생이 보니 너 그 집이 멈추는 사람을 쓰였구나. 아빠는 입은 온 흑댄스에 구한 기초가 서지말을 하겠다고. 그러슴 그림들을 다신으로 해. 우리의 사인은 맨에게 손이 없으나. 아버지나 무탄다고 존재해. 사랑을 그댄한테 다 그려. 양반이 이제 여기 없나. 겁도 없으나. 사간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청소 수집이 오래 알겠구나. 겁도 없으나 맘에 반응 건넸다. 마지막쯤에는 난 어떤 편이 질까 연애란 이름의 소설 그 속에 우릴 가두고서 애들 찌는 땀이 감정을 그 소름에 일하여 읽었어 겁도 없이 난 사랑에 빠졌다 오래 아르겠구나 겁도 없이 마음은 반을 건넸따 어떤 표정 질까 겁도 없습니다 내일 끝이고요. 뒤에 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